감사합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로트 걸그룹 루이채입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오늘 들으신 곡은 얼수라는 곡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저희 타이틀곡인데요. 배달의 민수라는 곡입니다. 배달의 민족 아닙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수예요. 뭐라고요? 배달의 민수! 그러면 저희가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바이크 먼저 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리로! 자, 음악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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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민수야 배달의 민수! 가사과 소녀의 은en 가사과 소녀의 은en 가사과 소녀의 은en 가사와 소녀의 은en 슬픈데 예수님을 보여줄게 왜 왜 왜 왜 아무도 너로 나를 비롯한 바람이 밖에 죽은 바람이 어떠한 출발에 미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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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름 미술야 마음을 가지고 너는 너를 내 나름 미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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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해 미술야 너는 너를 내 나름 미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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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해 미술야 나는 네가 좋아 넌 그냥 좋아 나는 니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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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러나 내가 서로 완성도 내 높 말고 네가 좋아 넌 그냥 좋아 정말 좋아 슬픔에 슬픔을 보여주려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루돼요 어떤 날이래 희망도 높이 희망도 깎아지는 바로 깎아지마야 돼 미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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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에 미스야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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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에 미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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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에 미스야 driaa 네 어머니 내 말에 미스야 내 말에 미스야 내 말에 미스야 introduction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ous nous vous caren습니까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